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주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예수 믿고 또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성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서 많은 배운 것들 경험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유스그룹과 EM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은 우리 초등부 사역자 계속 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자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캄보디아 성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에스전사님, 이은 입사님, 또 우리 EM과 유스그룹의 친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바라보고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유치부에도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젊은 세대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더 젊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로 말미암 유치부와 초등부 또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초등부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성교를 마치고 잘 돌아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12명의 선교 팀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 유스그룹과 EM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치부와 초등부에도 같은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영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더 부응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사역자와 함께 함께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의 말씀 열한기 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 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구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이슥이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슥이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슥이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불레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희승이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로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업이 함락되니 곧 희승이야 왕의 제6년이여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로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성음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역과 여호와의 정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 기쁜 일이겠지만 동시에 부담감을 주는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기업이나 국가를 맡아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로 가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부담감이 더 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갚아야 할 빚들이 있고 문제들이 산더미와 같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감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또 다른 왕 희승이야가 겪어야 했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희승이야 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이죠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세 25살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 남유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가 얼마나 악정을 했는지 악한 행시를 하고 나라를 잘 못 다스렸는지 나라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행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는 성전을 폐쇄하였고 우상을 섬기었고 정말 많은 악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었죠 수많은 군사를 일하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였고 재물들을 강탈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로는 계속해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 남 그리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18장 열한기야 18장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모습을 개갈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3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그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합한 왕이라고 불렀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왕의 길을 갔는지 다윗왕의 길을 갔지만 온전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못했는지 이것이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 이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가는 그 왕이 나타났다 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밭 또 뭐 아하스 아사랍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좋은 평가 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갔다 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이 평가를 받은 그 첫 번째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냥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온 성경에서 11기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 더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았다 거짓 행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러내는 것 내 마음 속에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내 안에 어떤 슬픔이 있으면 애통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내 부족함을 알아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고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는 없고 나의 주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승이야가 바로 그랬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희승이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희승이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그 단어에는 누군가를 신뢰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평안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희승이야가 왕이 됐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상태는 정말 풍전 등화의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가 언제 남유다도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앞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 밖에 없었지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희승이야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승이야를 쳐들어온 그 아수르 왕과 18만 5천명의 군사를 봤을 때 눈앞에 정말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희승이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승이야가 걸었던 다윗의 온전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또다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 앞에 거룩히 선 것 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리안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드디어 희승이야 왕 때 이르러 그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산당이 드디어 제거가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치기 행하였다 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다위세기를 가지 못했다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마치 어떤 전통같이 신앙의 유물같이 내려였던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산당의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우는 후에 너희는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당을 다 제하해 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해오던 그것을 무언가를 없애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선대 왕들은 쉽사리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아 왕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과감히 이 산당을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나오죠 주상은 기둥과 같은 그래서 그 위에 머리 상이 있는 그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가난 땅에도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바로 주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상들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아사라야 목상도 다 찍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뱀의 상도 없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당과 같은 그런 신앙적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숙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루마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난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이제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죠 왜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가야 하느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루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것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그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 놓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이 노뱀 그 노뱀 상이 희스기야 시대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양하며 삼겼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조상이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것이고 정말 신기한 경험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기장을 행하셨던 그런 물건이니 소중히 간직하여 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산당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참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당시 희스기야 왕이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없애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저주하실지도 모른다 왕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노뱀 산당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희스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노뱀이 그랬습니다 노뱀은 어떤 기념물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섬김과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노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노뱀을 그 당시 희스기야 왕시대에는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조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분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을 지켰더라 희스기야는 희스기야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 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뼈와 살이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의미의 관계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합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뼈와 살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우연히 정말 밀접한 관계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이 뼈와 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희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붙어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은 이런 관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관계로 연합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합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만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이겠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라는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을 맞지 않는 것을 제하여버리는 그 지혜와 분별과 능력을 히스기야에게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형통함이었죠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시 아니하였고 그가 불레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처럼 이처럼은 이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형통함을 주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건 물론 형통함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로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불레새 사람들을 쳐서 그 성업을 빼앗을 수 있는 것 망대와 견고한 성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통은 이런 세상에서 잘 되는 일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희승이야에는 이런 형통함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형통의 삶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즉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려가 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한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합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승에게 주셨던 이 형통함의 은혜를 그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앞에 정직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 기도합니다 이슥이야 왕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행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랬기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왕의 모습 주님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과 정말 떼려야 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연합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밀접한 떼려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길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평안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귀한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난교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삶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들도 다 풀리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가장 귀한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통행하시는 그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이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희승의 모습을 보며 기도합니다 희승이 아는 주 앞에 정직한 자였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희승이 아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 가운데 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밀접히 나아가고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믿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 형통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하게 되시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동행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희승예와 같이 온전히 다윗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길을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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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